난방 외출 모드입니다. 난방 모드는 난방과 온수를 겸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전원 버튼을 눌러 온도 조절기에 전원을 켭니다. 난방 외출 버튼을 눌러 난방 모드를 선택합니다. 온도 시간 조절 다이얼을 이용하여 설정 온도를 설정합니다. 실내 온도보다 설정 온도가 높을 때 연소 램프가 점등되면서 보일러가 작동합니다. 외출 모드입니다. 난방 외출 버튼을 누르시면 액정에 외출이 표시됩니다. 외출 시 또는 난방을 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기능으로 보일러는 가동되지 않습니다.